눈꽃처럼 이 여린 나의 사랑 그 사람이 나를 이거 물어야! 남매일지도 모르는 출생의 비밀이 너 남매일 수도 있어! 전 알았어요 내가 대기용당하는 거야 이거 박살이야! 자 녹화합시다 내 이름은 오수 나부 숫자를 써요 어렸을 적 보육원 앞에 벌어졌어요 그 보육원에 나무가 많아서 나무숙 내 동생은 오영이에요 언젠가 네가 날 보게 될 거야 하얀 눈꽃처럼 하얀 눈꽃처럼 이 여린 나의 사랑 고마 들어가세요 아저씨 네 고맙습니다 조커다 조커 조커다 조커 조커가 나타났어 내 이름은 인성 우리 해규 어디갔지 해규에 전 우리 배워주고 싶다 해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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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 아 잠깐 나가 있어 나가 있어 차 빼놓으라 차를 벗네요! 나 우수예요! 포트 한 벌 맞춰줬더니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? 둘 다! 아저씨! 정말 미쳐버린다 오랜만에 돌겠다 난방아리 이것도 뭐야? 스티모스요? 와! 이거 몰라?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! 티아라 받쳐... 넌 뭐니? 어! 이거 스카프예요? 뭐라고? 스카프예요 스카프 이게 뭐야 이게 너는 과보야? 저 뭐야? 스파르타 경호야 아니야? 경호야 죄송한데 밑에서 기다리세요 오 형 오빠 할 때 무슨 발버릇이야? 뭐야? 뭐야? 형 형! 오 형! 뭔 소리야 저렇게! 뭐가 멋있어요? 저 우수예요 나 방수예요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헛점을 모이지 말아요 정말 이 형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럼 언제 해? 야, 타일링이야. 속상해 죽겠어, 이 형님. 반박자 빨라야 돼. 장난은 항상 반박자 빨라야 돼. 부지런한 자가 많은 장난을 칠 수 있는 거야. 속상해 죽겠어, 이 형님. 부지런한 자가. 일찍 일어난 자가. 어? 우리 집 집사다. 어, 과자. 집사님, 왜 따라오셨어요? 여기는 왜 비행기 대는 데가 없어? 어? 내가 미리 얘기해 주셔서 석진이 형 꼼수 무지하게 못하겠다. 같은 개그맨 출신이죠? 우리 개그맨 출신. 포스트. 그리고 사투리 형님. 쟤는 오세투리 사투리 형님. 뭐야, 저 거짓말. 너는. 뭐야, 뭐야, 뭐야. 뭐야, 뭐야. 알았어요, 이거. 우리 벌려오신 걸 하여간다. 야, 돌아버리겠다, 미쳐버리겠다. 우리 왜 이러고 온 거예요, 근데? 여러분들은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본부장님들이에요. 아, 진짜로요? 오케이. 무슨 본부장. 어디 본부장입니까? 대기업에. 자, 일단 음료를 한 장씩 주문해 주세요. 자, 카라멜 마키아로요. 자, 주문 받겠습니다. 정확하게 말씀하세요. 어, 이건 뭐야, 이거. 키위, 키위 주스. 키위 주스. 코크. 코크. 고맙습니다. 저는 탄산수 마시겠습니다.